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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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란찜 하는거 찍고있어 아니 뭣에 간지 그거를 공개를 해야돼 다 넣었는데 아 다 넣었어? 어디갔어요? 소금하고 설탕조금하고 맛소금 소금 설탕 참기름 참기름 안놨어 참기름 안놨어? 난 안놨어 아 그래? 잘 먹었어 아무래도 저게 따로떻게 축도를 먹는거 같은데 맛은 자같은거 된장하나랑 공깃밥 된장하나랑 공깃밥 불 넣었어 안뜨거? 불좀 낮춰도 될거같은데 계란찜한테 원래 계란찜한테 원래 계란찜한테 불 세게올래? 불 낮춰도 되잖아 지금 계란찜 완성하는 영상을 찍고 계란찜 완성하는 영상을 찍고 계란찜 완성 이거 유튜브에 올릴거야 내가 주소 알려줄게 보세요 여사님 이거 유튜브에 올릴테니깐 한번 봐봐 잘 돼 한번 봐 내가 올려놓고 맹렬하게 너무 이거 너무 이거서까지 쳤으면 안되지 약간 스크램블 스크램블 상태 이정도 했을때 딱 덮으면 부드러워 지금 이 상태 여기 이 상태 지금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 너무 이거 버리면 안돼 안 덮어야 돼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